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쌤 입니다 어느새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좀 빠졌다가 약간 좀 고개를 약간 치켜주는 것 같아요 현재 0.16%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하고 있구요 강한 상승은 아니에요 강한 상승 아니고 약간 찔끔찔끔 오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개를 약간 쳐든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곤 있어요 근데 그 수급의 양이 참 작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코스피는 69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네요 코스피 상위 종목 보면 삼성이 한 300원으로 올라오고 있구요 하이닉스가 800원 0.46%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0.26% 오선주가 한 200원 셀트리온 0.37% 포스콜딩스 1.5 네이버 3.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가 3.6% 빠지고 있고 현대차가 2.2%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오늘 KB 금융이 3.7% 신한지조 2% 그리고 카카오 1.9 포스코 퓨처엠 0.7% 하나 금융지조 3.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좀 오르고 있어요 은행주의 상승이 조금 더 보인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0.1% 온다고 했죠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3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 기관들이 현재 사고 있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60원이죠 136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비둘기 신호를 보낸 미국과 달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달러와는 약세인 반면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국한 중계에 따르면 환율은 오전 11시 50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전 거래의 종가보다도 11.5원이나 내려요 갑자기 훑빠집니다 1364.35원에 거래 중이고 환율이 1360원대로 내려온 것은 장중 저가 기준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14 거래일 만입니다 이날 환율이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의 종가보다 7.9원 내려서 1368원에 개장을 했는데 이외의 환율은 1370원을 터치해 가지고 소폭 반등을 했으나 이내 하락폭을 확대해 가지고 오전 한때 1362.5원까지 내려오기도 해요 전날 FOMC 결과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장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일환은 어렵지만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있는 시장이 비둘기 발언으로 인식이 되면서 달러와는 약세를 나타냈죠 달러 인덱스는 2일 저녁 10시 52분 기준 105.25원을 기록하네요 아시아통화는 일제히 강세고 달러 유환 환율은 7.19 위안대 달러 N 환율은 152위안까지 내려갑니다 152위안 전날 일본의 위안당국의 2차 개입에 힘입어서 엔화 약세가 약간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비률기로 해석된 미국 연준과 달리 한국은행은 매파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제 57자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 씨를 방문 중인 한은 총재가 4월 당시와 상황이 좀 바뀌어서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 4월 통화정책 방향이 5월 통화정책 방향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간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면 재검투를 시사한 것 같아요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GDP 서프라이즈 미 연방준비제도의 피벗 지연 등 지난달 금통이 당시와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구현을 해요 국내 은행 딜러는 달러 N 환율이 많이 밀리기도 했고 이 총재의 발언이 많이 매파적으로 읽히다 보니까 환율의 하락 압력이 크다 전날 FMC는 비률기로 해석된 반면에 그에 비해서 하나는 금리 인하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 많이 대비되는 그런 발언을 내놨다고 하죠 그래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타이밍에 배파적인 총재의 발언이 나와서 원하는 더욱 강세로 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에나 강세는 개입 영향과 더불어서 차익실현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여러분 다신때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면서 환율의 하락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한 100억 정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1363.5원입니다 이유로 하는 1463.7이원 더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달러인덱스 105.2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3104.82... 죄송합니다 중국은 휴장입니다 홍콩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착각을 했어요 홍콩이 지금 18394나요 지금 보니까 1% 정도 오르겠습니다 홍콩 잘 나가네요 홍콩 H도 1.18% 1.2% 오르겠습니다 6514 예전에는 6000대 깨져가지고 날 쳤는데 이제는 벌써 홍콩 H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이죠 현재 비트코인도 8,460만원 1.9% 정도 현재 오르고 있네요 이더리엄도 1.6%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가 좀 비위거리네요 환율이 좀 빠지고 하면은 들어와야 할 텐데 외인들이 들어오진 않고 외인들이 신나게 팔고 있어요 아주 무차별적으로 팔고 있고 기밀이름 사는 것 같습니다 현재 78,200원, 3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우선주도 지금 65,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65,000원 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65,100원에서 65,2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때다 싶어서 팔고 나가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지겹죠 지겨워요 좀 시원시원하게 오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분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분석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나 힘든 시기 그리고 또 좋은 시기가 또 와요 하다 보면은 여러 시기가 옵니다 등락을 해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랐다고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내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오랫동안 이야기 했어도 오를 땐 참 좋은데 떨어지고 막 횡보할 때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야 지겹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생전 처음 들어본 종목이고 기업인데 막 주가가 막 튀는 거야 올라가고 그럼 굉장히 또 부러워 막 부러워 미치려고 하죠 또 거기 한번 가볼까 했는데 또 그쪽에 가면은 또 물려버립니다 그냥 내가 한번 마음 먹고 이 기업이다 이 섹터다 생각하면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참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어려운데 다른 기업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입투자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입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